집어치우고 파란 로봇이나 해봐요 중사장 파란 로봇 좋아하시는구나 메가맨 무장 제거 못참아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케이스를 더스하려고 하는겁니다 쌀쟁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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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디펙트님 같이 승천 가실래요 그런데 어째서 울고 있느냐 로봇은 못 울어요 대학살 이건 대학살 지울 수 없어 엄맬 타격 모바일 슬더스 300시간 20승천인데 왓처 마요 해금이 안되는건 나만 그런걸까요? 몸루 살려달라고 유물받쳐내 살려줄까? 암 살려줌 역시 대학살 지울 수 없는 카드 1,000m 신세인 와우 땡기 강호하기 애매한 애들밖에 없네 역시 파워카드 강호할까? 화형 아니 토톤에 다 잡히면 어떡하냐 역시 망겜 아 형님 형님 과헴 과헴 자 보셨난다 나리케이드 백망치 하자 믿고 쓰는 바리케이드 상점을 가자 제거 날란다 샌들 왜케 빡딜함 왜케 화남 왜케 화남 왜케 화남 왜케 화남 벽돌 벽돌 와판도라 속에 재물어포 무감 기사 난관 들었는데 아쉽네요 저참 아쉽네요 저참 아쉽네요 음 이거 덱 완성되기 전에 터질 거 같은데 화형님 이 불쌍한 아크를 우버살피소서 oud 삶 5 4 5 4 0 엘리트가 일반 몹보다 잡기 쉬울 수도 있겠는데 화형이라 칼티 나오면 못 잡을 듯 칼티 나오면 못 잡을 듯 칼티블도 되니 이 쪽으로 칼티블도 됐어 조금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크라 좀만 더 버텨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어 어 아니 가방 있는데 세트로 졌다고 나오네 쓰레기 게임 난고나 극복 만 좀 있으면 되겠는데 뭐 개 아파 가혈 가혈 아 니바 손상 좀 걸지 마세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어퍼까지 떴네 어퍼도 줘요 육갑 육갑 말고 흘려보내기 플러스 줘 개노삼 잡으려면 화영을 두 번 써야 되는데 화영을 두 번 쓰려면 4턴 이상 걸리는데 이거 믿을 걸 믿어야지 일반 못 간다 흘려보내기 플러스 아까 어퍼먹고 여기서 난고나 극복 먹었어야 되는데 어퍼먹었으면 어퍼나 그저 난관 더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불조약만 써야지 생각해보니까 몸박이 없네 진짜 천천히 잡겠다 어퍼먹어 어퍼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사열을 그 와중에 강화를 못했네. 혈안이 6번 쓰면 되나? 나이스, 사열이구나. 아, 나가 임마. 나이스, 사열을 그 와중에.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니호우가 개운짓 생각해보면 겨우 3시간으로 엄살 떠는 것 같은데 좀 더 혼내주시죠 중사장님 엄살 맞지 호식? 대가슬아슬해서 카드 못넣겠는데 다리니까 룬반구가 맞긴 하지 아니 아스트롤 믿어 몸박주 이런 미진 완타가 전화 왕폭반은 괜찮은데 무적도 좋고 블리트 재물 대기방 니마로면 고우 왕폭반지우기 왕폭반지우기 담배 담배 한대 정도는 괜찮잖아 아 무적인데 왜 안썼지 바리케이드인데 무적 왜 안썼지 아 아 아 아 네 네 마 담배 좀 그리고 몸통 박치기 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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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도 강화 못해서 플러스로 나와야되는데 아 뭐 나오면 일단 고정 안부리고 집긴 집겠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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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몸박 좀 아니 쓰레기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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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데 잡냐 몸박 없는 몸박 덱 바바리 덱 성급함 성급함 아 뭐 이따구로 또 아니 아니 강섬 능숙 순수 전천 비밀기술 지모흡 신성 앗 2 3 чем 그럼 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미래를 몰래 엿봤는데요. 몸통 박치기 계속 안나와서 빌빌대면서 겨우 산막 통과하니까 상점 주인석이 팔더라구요. 상점 주인도 공개맛 좀 봐야겠어요. 개망했네? 네메시스 게임의 기사랑 네메시스 게임의 기사랑 네메시스 게임의 기사랑 공학병원 사일런트 아니 다이언 클레트 아 그만해 이 자식아 네메시스 게임의 기사랑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마다 모에 테이루 네메시스도 철이한테 이 정도 불꽃 세워 해줬으면 이제 그만 누워라 자식아 라고 할거에요 알겠으니까 빨리 뒤져 저흙들은 순간도 뷰비가 뷰비하나 드디어 강호했네 아 좀 다 지우면 놓고 다 지우면 놓고 의지같은 놈 몸박님 빨리와요 몸박님 빨리와요 몸박님 빨리와요 아 리필 그만해 무관 리필 멈쑤 할머니 배불러요 할머니 배불러요 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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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끈? 징끈은 필요없고 선추회는 필요할거 같은데 어 아 앞소서 아 13개월 때 디펙트를 사랑하고 있다고 알리세요. 예쁜 사랑하세요. 플라잉 김치맨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혼방대 놔. 언제 잡음? 오늘 안엔 잡겠지. 버츄얼 아이돌 또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흘려보내기. 필폼. 나이들. 불꽃. 상점 두 번 보면서 제거를 좀 해야겠다. 신성 쓰냐? 중사장님 이거 그거죠? 오늘 디펙터 다시 하기 싫어서 시간 끄는 거 맞죠? 그렇게 안 봤는데 유유유. 아니 몸박이 없잖아요. 신성 쓰냐? 신성 필요없어 보이네.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버츄얼 아이돌이 있습니다. 이제와서 개발해봤자 디펙트의 말주자일 뿐이에요. 그럼요. 디펙트 뺏겼네. 표절이네. 권장불. 권장불이나 신성이나. 빡빡이 아저씨. 칼 싸고 칼칼 내버렸다 꾹 끓여먹냐. 몸통 박치기대나 빨리. 4열 좀 평소에 쓸걸. 올겠네 진짜. 광란 나오면 짓나요? 아니요. 아닌가? 짓나? 아 언제 잡어. 내가 이겼어. 죽을 빨리. 아 짓나. 에이 키롤 치자 이거는. 못 살겠다. 전장 불격. 사실 이거 대학살 안 태우고 계속 쓰는게 더 강한게 아닐깐. 이거 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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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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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몸박. 몸박 몸박 몸박. 몸박 몸박 몸박. 포션 챙겨야겠네 이게 사실은 엄청 위험하지 않나? 애들 계속 올라갈텐데 머버리는 70 제한인데 얘넨 제한 없음 머버리보다 얘가 더 센 딜 무제하림 몸바악 쓰레기 게임 아니 진짜 광란이라도 주던가 몸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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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VIP 몸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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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드 몸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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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뭐해요 이날? 그런 날이 있어 재생극혐 아 난관 다 태울 수도 없고 아씨 다 열심히 안 되는데 자꾸만 쓰고 싶네 미래에서 왔는데 사막항정 가서 몸빡이었나 곤란이었나 하는데 한골 부족해서 못사 미래에서 왔으면 로또 번호나 알려줘요 로또 번호 알려주면 잡혀가서 안돼요 로또 유유 누가 잡아간건데 파임 페트롤 시간 보식자 잡으러 오면 또 과거로 도망가 와 이래서 언제 잡냐 아 역시 나야 할거 같다 극한지워바이온클래드 보통 이런게임 그렇게 오래걸리진 않을텐데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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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중괄호 방송 정주행에서 옆에 걸고 포인트 복사해야지 오또 같은 거 오 시간이 어디 있으나 그건 그래? 디펙트였으면 벌써 사막 가서 다시 음악으로 내려갔을 시간인데 아쉽다 리버스 등반다 와 징하다 진짜 야 몸박 내놔 몸박 달라고 몸박 내놓으라고 몸박 내놓으라고 아직 안 끝났다구요? 어런 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아직 남아있어 돈 우덱하면 깼지 안박 안받음 근데 얘네들은 힘 올라서 키롤치기가 좀 그런 안패트의 한 장면이 못생긴 안패트 안패트는 숨을 못생긴 기능이 좀 더 따라하는 공간이 좀 더 따라하는 안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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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나스 잡으면 깬거겠지 근데 P300인 깎아도 잡았는데 P260다리인 도둑에 칼을 못 잡을 림은 없지 재생이랑 부활이랑 무한히 되살아나는 치킨 그것이 깨어난 자 주판 몇 방어함? 2214방어? 주판에 뭐다다라나 킹핑이는 무한덱 카운터치고 깎아는 파워만이 쓰는 덱 카운터인데 도누데카는 뭘 카운터시키나요? 딜 찍노? 방어 안되는데 몰라 대결본데 딜 약한데 도누데카가 딜 제일 세지 않음 그린 피어쳐 꿈잡이 빨리 꿈꾸어 꿈잡게 뽀글뽀글뽀글 아니 쓰레기 꿈인가? 아직 아직 상방이 카드 준다 마다마다 미래를 말해서 미래가 바뀌었네요 원래 몸박 나왔는데 전기 노설 얘네 힘 깎잖아 빨간 창광색 보면 돼 아니면 힘 깎지 마세요 매너 없는 거다 망어도 개털리는데? 몽통 박치기 대신 그냥 박치기 나온다네요 오늘은 해시계 대신 특용시계고요 그럴리가 없죠 근데 몸박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 그것이 쓰레기 게임이니까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쿵짝짝 쿵짝짝 예림이 급해봐봐 몸통 박치기요 꽝란 꽝란덱 꽝란덱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꽝란덱 썸네일 온 범네일 사기 아닌데 망란인데 이거 광란덱 아니라고 하는 건 억지지 광란덱 빵란이 아니면 성립이 안되잖아 대기 rul수 다к어리 뚱둢 쳤고 울수 뚱둢 뚱둑 버ops 뚱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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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꼬부아파 네 난관 어디가냐 황란 딜센거봐 드디어 황란 이해냈습니다 와 황란 사기다 대기 딜 심장 허접색 램페이지 완탄 지우기 성공 근데 광란 일러스트 보면은 이상하지 않음? 칼 이렇게 위두른 건가? 이게 광란인가? 칼을 당겨서 베네 그 클리어 컷신에서도 할 방향 이상한 칼을 당겨서 베네 저거 203 양날이어도 누가 저렇게 위두름 최고의 공격 카드 그 광란 그 광란 힝 힝